이 차는 제꺼입니다 자, 파미하고 와서 오, 여기 두명 내리네 뭐야 얘? 아, 나 못치겠다 오와! 우와! 우와, 진짜 눌렀다 뭐야 이놈 우와! 저거 싸움 끝나고 바로 붙었네 나 암살 치려고 오히려 반대로 지가 암살 치려고 붙었네 사실 근데 패션을 보면 알겠지만 솔로 경쟁전에 1대1에 특화가 된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다대일보다는 어떤 이렇게 1대1 개인전에서 샷발이 좀 좋은 애들이 많아 방금도 그냥 죽을 뻔했어 샷발이 좀 복잡했는데 와! 천천히 를 아 서클이 빠졌네 우야 호흡 컷 아파요 그렇지 눈손 없었던 이유가 왜 여기 있는거야? 양념 고마워 이게 아주 쥬어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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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나 이따 올게 미안해 어 우리 잠깐 잠깐 미안해 잠깐 화해하는게 어때? 바위 붙어서 그냥 삥치고 할걸 써클 나한테 와야돼 너 나이스 어 얘가 죽였다 이러면 내 뒤에 올라오겠는데 없 아 안 무 아이 아이 앙 기억 나 어디 해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서클 왼쪽이다. 방금 그리고 운 좋게 또 성광 하나 뜨더라고요. 10초 안에 죽이면 되거든요. 눈 먼 적을 10초 내로 처치. 이번 판도 5탄 쓸게요. 좀 탄 튀는 거를 생각해서 변수를 좀 없애야겠다. 일반 가면은 근데 문제가 차를 살리기가 좀 빡칠 듯? 남자가 무슨 엉뽕입니까? 어? 한 대만! 아... 쟤 또 올라갔네 저거? 간땡이가 부었어요? 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저기 또 올라갔어? 막 부듬하게... 오 야! 요치 가고... 첸첸... 저 아이디가... 중국에서 좀 유명한 아이디인가? 또 있네, 첸첸. 첸첸이 유튜버에요? 오호... 뜨뜨뜨뜨뜨뭐 이런거임? 우리나라로 지금... 아! 나이스! 밑에 집이 빨리 빠져야돼. 여기... 이... 위의 집이 빨리 빠져야돼. 뭐야... 소리타... 나이스! 주템무... 또 있다 저 지붕에 저거. 하하... 저... 귀여운 녀석... 지붕이니까 강심장이다 저거. 야... 너 어쩌냐? 너 와야된다 친구야. 너 이렇게 올거지? 지붕을 왜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요. 왼쪽. 그리고 밑에 집이 하나. 대충 숫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요 라인에 하나 있겠지 그러면. 숫자 다섯명이니까. 자, 잠기는데요 형님. 지붕 좋아하시는 분... 나오셔야죠? 차 탄다. 와 저기 세웠다. 와...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잘 있을 줄 아는데? 오? 오케이. 숫자 체크 됐다 끝. 끝. 끝난 거 아니까 이러면? 아임 김현식이 저분 한국인인데. 어? 뭐야. 끝에 있잖아. 또 이게 안 죽는다고? 그럼 여기 왼쪽에 하나. 1대1. 제가 본게 아니면 바로 이때 뛰고 있었죠? 제가 본게 아니면 바로 이때 뛰고 있었죠? 제가 본게 아니면 바로 이때 뛰고 있었죠? 나이스 체킨! 2연치! 쪘습니다. 2연치킨 쪄요. 3연치킨 쪄요. 아 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삥이야. 호시키 2마리. 좋았다. 하아. 하하하. 어우. 나름 리아유. 춘천식 운영 좋았다. 닭갈비식 운영. 이거는 또 이제 얘 입장에서 보면 갈렸죠? 얘는 이제 있는 줄 몰랐지. 어? 없네? 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이제. 갈릴 수 밖에 없었고. 얘 자리 쓰러 오는데. 일단 저 있는 걸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위치 왜 내 쪽을 걸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거 ESP 아니야? 자 이제 쟤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 명 있었네. 잠깐만. 와 이 녀석. 자 오는 거 봤죠? 자기한테 틀어요 이제. 애들이 다 저감독인가 봐요. 에임이 안 돌아가. 하하하. 하하하. 아니 얼마나 저감독맨은. 어 누가 누가 사줬어. 이때 이때 사줬어. 자 땡큐. 제가 양념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던 친구 이제. 얘랑 오래 사옵니다. 얘랑. 이때 레전드 나와. 이따가. 죽을 뻔한 걸 아까 살았거든요. 이때 사실. 한발만 더 들어갔으면 죽는 건데. 상갑바라서 살았다 이거. 자 그래서. 그냥 어. 계피다. 한번 싸우자. 하하하. 얘도.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무섭겠다. 와. 막. 피발 시간도 안줘. 이때 그냥. 한번 더 박았으면. 하하하. 진짜. 짱나겠다. 하하하. 하하하. 오. 나 이때 죽을 뻔했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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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을 때. 여기서 이제. 웃긴 게. 집에 있는 애가 뚫려 버려요. 원래 얘가 죽어서야 맞거든. 근데 얘가 나오다가. 왼쪽을 안 봐. 왼쪽이 있는데. 얘가. 얘가 좀 바보같이 했네. 수류탄. 이 친구하고. 이때는. 여기서 얘가 죽어가지고. 끝났고. 이제. 중요한 순간이. 이 친구가 이제. 집에서 나갔어요. 아까. 아까. 그 친구야. 그 친구. 이 친구가 복을 먹은 거야. 이때 얘가 삥을 먹어서 날 못쌌나. 이 친구가 잘 피하고. 네. 지지. 뒤에서 총까지 쏴주네 그래서 내가 삥 먹고 나서 빠진건 몰랐구나 얘가 저는 유일히 피를 빨고 야 이거 삥때문에 살았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1대1이죠 마지막 딱 사이즈가 얘가 여기서 총을 쏘다가 안보이는거야 아 딱 봐도 일로 갔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와 얘가 이미 여기까지 왔구나 발소리 이제 제가 들리죠 저도 이제 여기서 얘 발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 들은거야 그래서 이제 아 요 앞에 있구나 이때 사실 좀 많이 위험했어요 내 가방도 보이네 오른쪽으로 그래서 얘랑 심리전이 됐어 아 얘는 삥을 아까 먹고 소리를 못 들었나보네 얘가 한번 떨어져서 다행이야 여기서 진짜 위험했어 일단 혹시 치아 가리게 삥 까놓고 연막 쳐놓고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다 와 이거 지는건데 이겼어 진짜 이거는 못 이기는거였는데 여기서 그냥 심지어 마지막에 뚝배익가서 이겼다 와 심지어 떨어지는것도 2번좌석으로 떨어진게 아니라 일로 떨어져가지고 죽는거였는데 다행 얘가 조심스러웠던게 와 나이스 했죠 첫판 치킨 요렇게 콕콕 잡고 이때 상황이 어땠더라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있었구나 와 드래곤볼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었구나 이거는 뭐 딱히 볼게 없어요 이거는 뭐 킬하는 장면 보면은 여기서 이거 내가 아 진짜 미니 진짜 이카 나왔는데 여기서 발소리가 들려 이거는 발소리가 들리고 딱 벽 뒤에 붙을 것 같은거랑 바로 수리사 피 뽑아가지고 발소리가 됐고 그래 그리고 마지막 일대일 여기 딱 올라갈때 얼음풋이 딱 붙는게 보였어요 뭔가 차 끌고 딱 나올 때 보였었어 얘는 이제 지가 이제 안죽혔다고 생각할수도 있지 여기서 이제 위치 이미 알았고 한번 딱 체크해주고 자리가 너무 좋았죠 핀 뽑아서 얘 일부러 조급하게 만들고 심화해 사실 근데 이거는 핀을 안 뽑았어야 되는게 맞을수도 있어요 왜냐면 올라올 시간을 줬으니까 그냥 총으로 어 피킹으로 그냥 죽였어야 되는게 더 깔끔했을때 여기서 왼쪽으로 한번 빼꼼 그냥 오른쪽으로 빼꼼하면 죽었을때 만약에 여기서 제가 졌으면 진짜 레전드 뻘찌한건데 다행히 이겼으니까 거짓말은 그가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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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